아 맛있어 엄마가 밥 먹고 줄까요? 밥 먹고 줄 줄 줄 줄 여가가있어 인사하자 형님 누나들한테 김밥 온 것 같아 갔다올게 오늘 시간도 됐고 비빔밥 내 눈 어떻게 빠졌어 내가 아침에 잠이 너무 안와가지고 음식을 시켰다? 근데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음식 물을 열었는데 뭐가 이만큼 와있는 거야 내가 이거 뭐야 이렇게 이만큼 와가지고 봤네 어제 내가 시킬까봐 이렇게 고민했던 메뉴가 있는 거야 와 나 진짜 미쳤나 봐 나 지금 나한테 너무 충격받았어 잘 먹겠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 집의 김밥이랑 쫄면 이식 김밥을 먹고 나서 김밥을 진짜 좋아하게 됐어 이렇게 막 간장이 엄청 처벌처벌 돼있거든 대리버거 소스도 아닌 것이 엄청 맛있는 소스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소스가 뭐냐면 엄청 간장 아 오뎅 간장에 볶아놓은 양념장인데 좀 더 달고 좀 더 진하면서 우엉조림이 나 음 안 돼 볶아 안 돼 수저지 했지마 음 맛있어 쫄면 우와 미쳤다 아 진짜 응 올라오고 싶다는데 아 괜찮아 털 좀 먹지 음 밥 먹을 때마다 왜 올라오냐고 시위하는 거야 지금 너만 먹냐 나도 주라 이 정도면 충분하지, 자리. 그거 돌려줄까? 뒤로 돌아. 아니야, 너 안 돼, 이제. 장난 Gracias, 곰곰곰곰곰. 이것만 다나, 나는 너의 나의 나에게 인식을 들을까? 나는 너무너무 이틀 생각 안 하고. 나는 너와, 나의 내 인식을 위해 내가 원하는 것ала. 또 다른 여행을 제외한 주님은 내 인식을 위해 연출해 줍니다. 나는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애매한 자리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멈춰봐 꼬쿠 멈춰봐 밥먹잖아 털 안 날리냐고? 완전 날려지 근데 왜 안내리냐고? 어차피 다시 올라오거든 올라와 있는 거 알겠으니까 앞에 보고 있으라고 그렇지 앞에 보고 있어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 김밥 먹고 싶어가지고 근까 근까 엄마 밥 먹고 줄 거야 밥 먹고 줄 줄 거야 엄마 밥 먹고 싶어 배워가 있어 배워가 있어 배워가 있어 배워가 있어 배워가 있어 어! 나 지금 손 남았어 오! 손 남았어 못되지마 꼬리 하지말라 근데 난 이런 꼬다리지 꼬다리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나? 꼬다리 엄청 크면 못먹잖아 하나씩 빼먹는 거 하나씩 빼서 맛을 느끼는 거 계란 햄 물이 먹고 싶은 거야? 물이 먹고 싶은 거야? 물이 먹고 싶은 거야? 말하니 물이 왜 보여줘 왜? 뭐 하려고 말을 해 왜 말을 해? 말로 해 말로 몸.. 몸치지 말고 말로 해 엄마가 밥상에서 꼬이 흔들어서 안 내려갔지 홍차를 마시려고? 너 맛있는 거 먹은 줄 알고 아니 물 먹는 거야 물 먹는 거 애호야 뭐야 너 다 내려가 내려가 이 자식아 내려가 내려가 너도 내려가 너도 내려가 무슨 개판이야 잘 먹었습니다 밥 먹자 그럼 먹기만 전에 닦아주고 갈게 근데 코코는 이걸 안 먹더라 이거 먹으면 좋을 텐데 이게 약간 딸기잼처럼 나온 거거든? 그래서 그래서 포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나와 이리와 올라와 옳지 배우는 좋아하는데 나 이거 끝 코코야 고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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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 그릇에 짜주고 남은 거라 그냥 입대고 먹을게 안 돼 내가 아까 먹었잖아 아아... 먹을래요? 방송할게 너야 왜~~ 좋아요 와~? 왜 어디 갈 건데? 갈 데 있어? 왜 이렇게 안 끼는 걸 싫어하지? 이래 오늘? 안 와요 또 저희 가 가지고 안돼! 안돼! 안 와요